안녕하세요 유투투어 입니다 주말에 좀 쉬셨는가요 주말에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댓글 많이 올라오시고 하시는데요 주말에 뭐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또 쉬실 수 있으면 조금 쉬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또 사정이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잠도 조금 자시고 좀 쉬어 주는 게 몸에도 좋구요 공부할 때 우리 뇌가 또 쉬는 동안에 뇌는 안신대요 배운 것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하니까 또 7일 중에 하루는 또 좀 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 그림 영어 단어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먼저 4강에서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한번 가겠습니다 브레이크 깨다 부수다 스코올 학교 롤 규칙 타임 시간 요리하다 요리사 there are there is 뭐뭐가 있다 플랜티 of 많은 파킹 스페이스 주차장 빌딩 건물 so so 너무 그렇게 그래서 be proud of 무엇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no 알다 go into hospital go into hospital 병원에 입원하다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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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week like 주 sorry 미안한 유감스러운 hear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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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that that 그것 저것 think thought thought 생각하다 생각하다 단지 그냥 today's 오늘의 배울 단어입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단어 쭉 갑니다 처음에 지금 정리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좀 양이 조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소소한 단어까지 제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라는 단어들도 좀 있을 겁니다 또 쉬워야 또 할 맛도 조금 나죠 그래서 쉬운 단어가 있지만 뒤로 정리해서 갈수록 겹치는 단어들을 제가 빼거든요 빼게 되면은 단어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구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친숙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자꾸 외워지지 않는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젊은 어린 학생들도 잘 못 외워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잊어버리면 또 반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갈게요 자 오늘 배울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eed need 필요하다 네 need라는 동사입니다 필요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발음 한번 보시면 이 이가 이렇게 붙어 있죠 발음이 이 발음이 나면 긴 이 발음 그래서 need라고 합니다 need가 아니죠 그래서 need 이 단어는 아직 외래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간혹 보면은 굳이 need라는 단어를 그냥 need가 있어 사람들의 need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수요 사람들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 need라는 단어 굳이 그렇게까지 외래를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need 필요하다 입니다 some some 약간의 어떤 어디선가 많이 본 단어죠 우리 1번 단어였죠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 누구 색 새까만 이렇게 검은 실루엣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서 있던 사진 기억나세요 someone 이라는 단어였죠 거기에서 제가 some 이라는 단어 잠깐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발음 보시면요 e로 끝나기 때문에 발음이 e는 되지 않고요 some은 아니고 이 o가 어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ome 하는 단어인데요 약간의 혹은 몇몇의 혹은 어떤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 어떤 무언가 이렇게 할 때 som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꽃이 약간 몇 몇 송이가 있는가요 rest rest 휴식 네 다행히도 발음 철자 그대로 발음되는 단어가 나오면 참 기쁘죠 그래서 r은 혀를 약간 마시고요 지난번 그림 그려드렸었는데 l과 r 발음 기억나세요 r은 입,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입안의 어두운 곳에 닿지 않습니다 발음하시면 그냥 rest 하지 마시고요 rest rest 나머지는 철자 그대로 발음이 나네요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휴식이라는 단어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제가 되도록이면 한 단어에 그냥 한 뜻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다 중복되는 표현 반이어다 이런 것들 자꾸 곁들이게 되면 공부하다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하나만 넘어가는데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st가 그냥 휴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the를 붙여서 the rest the rest 이렇게 쓰면요 어떤 것에 나머지라는 뜻도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는 어디 있니 그 나머지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할 때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the rest 할 때는 나머지라는 뜻도 있다는 건 살짝 봐두고 가세요 눈만 찍어두시면 다음번에 이 표현이 나오면 친숙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익히실 수가 있겠죠 a few a few 약간의 조금 이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a few 할 때 발음 보시니까요 a you가 아니었죠 이게 유우 발음인데 약간 이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few a few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약간의 조금 있다 라는 뜻인데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하고 다닐 때 영어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셨던 굉장히 인상 깊이 남아있던 그런 어떤 표현을 기억하는 방식들이 있죠 a few few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차이점이 a few는 그런 거래요 교실에 만약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학생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5명에서 6명 아주 많은 건 아니죠 한 교실 안에 5명이 6명이 있으니까 많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조금 있는 거래 그게 a few래 a few 되십니까 근데 상황이 반대로 그 대여섯 명이 태평양 태평양 바다에 학생이 대여섯 명이 있대요 없는 건 아니죠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죠 태평양 한 중간에 학생 다섯 명이 배 위에 떠 있다 그건 few래요 few 근데 아직 공부하시다 보면 a few는 약간 긍정적인 뜻이죠 약간의 얼마 이런 뜻이 있고요 few는 거의 없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worry worry 걱정하다 워 워 워 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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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worry, worry, 걱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고양이가 걱정하게 보이는데 맨 밑에 보면 옛날 팝송인데 저도 정확하게 가수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팝송,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런 표현 혹시 좀 낯익으십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be happy, 행복해지세요, 뭐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긍정적이 되세요. 조금 의역하면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저는 이 단어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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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네, 이 단어는 외래어가 된 단어죠. 뉴스인데요. 발음 보시면 N은 니은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E, W가 우스 발음이 나죠. S는 S 발음이 납니다. 이 발음은 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영어는 미국 영어가 있고 영국 영어가 있죠. 물론 이제 영국이 먼저 생겼고 영국에서 이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에 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주로 미국식 발음을 할 때는 약간 누스처럼 합니다. 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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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 발음을 썩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국식 발음은 이 발음을 약간 썩습니다. 영국식 발음을 들어보시면 뉴스, 뉴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요. 미국식은 누스, 누스 해서 이 발음을 살짝 넣지 않더라고요. 비건한 예가 우리 미국의 주요 도시 있죠. 뉴욕 있죠, 뉴욕. 들어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뉴욕, 뉴욕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 사람들 뉴욕, 뉴욕 해서 이 발음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뉴스, 뉴스 소식인데요. 이 단어는 되게 쉬운 반면에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를 다 함께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기원. 뉴스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동서남북 영어로 혹시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쪽이, 북쪽이, 네, 한번 쓰면요. North, 그렇죠, North. N-O-R-T-H, 이 TH이 뻔데게 발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 혀를 살짝. North, North, 북이죠. 남은요, 그렇죠. South, South, 남쪽입니다. South,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실 때의 오른 방향, 동쪽은요. 네, East, East, 동쪽입니다. 그 다음 서쪽은요. 네, West, West, 서쪽입니다. 뉴스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동서남북이냐. 자세히 보세요. 뉴스 할 때, North에 N자 보이시죠? 동쪽 할 때, East에 E자 보이세요? 서쪽 할 때, West에 W 보이세요? 남쪽 할 때, South에 S 보이세요? 어허, N, E, W, S가 합쳐지니까 뉴스네요. 어, 이게 무슨? 네, 양사방,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뉴스의 기원입니다. 어허,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스 라는 단어 보실 때, 동서남북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od, Good, 좋은. 네, 죄송합니다. 잠깐 쉬어가시라고 아주 쉬운 단어 제시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O, O지만 약간 우 발음이 나죠. 우, Good, Good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Matter, Matter 문제 네, 매, 이때 A는 에 발음이 나네요. 매, 역시 철자가 TT지만 발음은 하나입니다. 매, 터, 터 하지 않습니다. 자, 매, T는 트 발음이고요. 이알로 끝나면 제가 한 덩어리 발음, 을 이런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Matter 인데요. 주로 영국 발음에서는 T를 살려서 많이 발음하죠. Matter 미국 발음은 좀 굴리죠. Matter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도 좀 잘 쓰입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한번 눈에 찍고만 가두세요. 두 가지 다 또 기억하시면 아, 나 꺼버릴래 하지 마시고요. 중요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Matter, Matter 하면 중요하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는 거 그냥 눈으로 한번 찍고 가실게요. Look Look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네, 이 단어도 아주 자주 보시는데요. L Look L L은 real 발음이 나고요. O O는 우 발음이 또 낫네요. Good처럼 Good 기억나시죠? Good처럼 마찬가지입니다. O, O인데 우 발음 Look Look 끝 발음 강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Look 뜻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98명 정도는 보다 그래요. 보다 보다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시거나 영어를 보시다 보면 보다라는 뜻보다는 어떠어떠하게 보인다라고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너 뭐 아파 보여 너 좀 창백해 보인다 You look pale 너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럼 보다는 뭐냐 주로 어디어디를 본다라고 할 때는 요것도 그냥 눈에 한번 찢고 가실게요. 따라 하십니다. Look at Look at Look at을 많이 써요. 어디어디를 바라본다고 할 때 Look at 저 하늘을 봐 Look at the sky 별을 봐 Look at the star 이렇게 많이 써요. Look the sky Look the star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Look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Well 잘 좋게 좋은 네 이 표현도 너 참 좋아 보인다 할 때 You look good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You look well 이렇게도 잘 써요. 발음은요 우 철자 그대로 발음나네요. 왜 자 L, L이지만 두 번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Well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Well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원래 부사로 이렇게 잘 좋게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부사라 그래요. 부사 좋은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하죠. 부사와 형용사로 다 각각 쓰입니다. Well 그래서 너 좋게 보여 You look well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 복습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Need 필요하다 Some 약간의 어떤 Rest 휴식 A few 약간의 조금 Worry 걱정하다 News 뉴스 소식 Good 좋은 Matter 문제 Look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Well 잘 좋게 좋은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뭐 뭐에 대해 걱정하다 어 이거 아까 배운 거잖아. 예 맞습니다. Worried 단어 배웠죠.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Be worried about 자 Worried 단어 하나만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수거 덩어리로 붙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되는 걸 기억하시는 것도 점점 좋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가 는다는 건 뭐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단어 단어가 붙여있는 덩어리들이 자꾸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본인의 실력이 이제 느는 겁니다. 속도도 빨라지게 되죠. 읽는 것이나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모여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알게 되거나 들리게 되면 실력이 이제 느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worry 라는 표현 걱정하다 라는 동사였죠. 그럼 어때 worried는 뭘까요? 동사니까 3단어로 변화하겠죠. worry worried worried 적지향이 똑같습니다. 단어 얘는 규칙 동사예요. worry worried worried 그러면 걱정하다 걱정해 두 번째 거는 과거니까요. 걱정했다 세 번째 거는 뭐예요? 걱정되는 걱정되는 여기에 있는 이 worried 가 바로 과거 분사 수동 분사입니다. 어떻게 알아? 과거 아니야? 무슨 수동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 동사 여기 여기 있잖아요. 비동사가 동사가 두 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우리가 pp pp 해서 비동사 pp 수동태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그 pp는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과거 분사 즉 수동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be worried 하면 about 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무엇에 대해 이런 뜻이니까요. 무엇 무엇에 대해 걱정이 되다. be worried about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fish fish 물고기 네, 발음은요. f, i 철자 그대로입니다. f는 pp 피읍 소리인데 살짝 발음 내는 방식이 달랐죠. 그래서 윗니와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f, f 이때 i는 이 발음이 그대로 납니다. f, i 그 다음에 또 간만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sh가 붙으면 그렇죠. 쉿 뱀 기어가는 소립니다. 그래서 fish fish 물고기란 단어인데요. 간혹 우리 학생들 많이 학교 마치면 가는 곳 있죠. pc방 그 pc방은 이 pc가 아닙니다. p c 입니다. 말 그대로 p c 줄임말입니다. 하나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이 P자는 personal, 네 이 C는 당연히 컴퓨터겠죠. 컴퓨터, personal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personal이란 뜻은 개인의 뜻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그래서 personal 컴퓨터라면 개인용 컴퓨터를 말해요. PC방이 개인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컴퓨터가 시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군사용으로 정부, 국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첨단 기계였거든요. 그것이 점차점차 소형화되고, 이런 칩이 발명되고 하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컴퓨터가 됐어요. 그때 생긴 단어가 바로 PC, personal 컴퓨터입니다. PC방 할 때 PC는 이 PC고요. FISH는 물고기라 합니다. LUNCH, LUNCH 점심 네, 한 커플이 이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네요. LUNCH, L 이때 U는 O 발음이 나네요. LUNCH, LUNCH CH가 나왔네요. 네, CH, CH 발음입니다. 바른 기어는 이렇게, CH, LUNCH LUNCH, 점심, 혹은 점심 식사인데요. 아,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좀 있은가, 또 이 단어 나오고, 브런치라는 혹시 단어. 네, 그럴려면 아침 식사라는 단어까지 같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볍게 그냥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는, 예, BREAKFAST죠. BREAKFAST 점심은, 그렇죠. LUNCH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런치라는 건 뭐예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점이죠. 아점. 아침과 점심이 같이 대충 때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브런치입니다. 브런치. 이 단어가 이미 벌써 미국에서 생겼다는 것은 그 문화가 비슷한 거죠. 아침 먹기가 좀 힘드니까 아침 겸 점심에서 먹는 브런치. 이렇게 BR 하고, 네, 이 런치. 이 단어가 합성된 것이 브런치거든요. BREAKFAST라는 이 아침 식사라는 단어도 참 좀 재미있는 단어예요. BREAKFAST도 이렇게 나누어 보면 BREAK 기억나세요? BREAK. 깨다, 부수다. 그렇죠. 깨다, 부수다. 깨트리고 부수는 거예요. BREAK. FAST는 빠른이잖아. 빠른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FAST가 명사로 쓰이면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금식, 밥 안 먹는 거. 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금식을 깨트려라 그 뜻이네요. 금식하지 말아라. 즉, 굶지 말아라가 바로 BREAKFAST의 기원입니다. 이야, 좀 신기하죠? 우리도 아침 식사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먹고 일을 거뜬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서양도 마찬가지네요. BREAKFAST, 절대 굶지 말아라. 금식을 깨트려라. 거기에서 온 단어가 바로 BREAKFAST입니다. 점심, 런치, 아침과 점심 한꺼번에 해결하는 브런치까지 기억하세요? 네, 또 귀여운 단어네요. 철자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SMELL, LL 두 번이지만 한 번. SMELL, 냄새라고도 쓰지만요. 역시, 어떠어떠하게 냄새가 난다. SMELL, SMELLS GOOD. 좋은 냄새 나네요. SMELLS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STRANGE, STRANGE 이상한 발음 볼까요? STR 붙었네요. STR, 발음 팁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STRANGE, STRANGE 하니까 조금 천스럽죠. 그래서 ST, STRANGE 이때 A는 A 발음이 나네요. A, STRANGE Z, E는 발음되지 않고요. Z는 약간 Z, Z, Z 이런 발음이 납니다. 물론 우리말로 옮길 땐 기역처럼 쓰인다고 그러지만 실제 발음상에 약간 Z, Z, G, G 있잖아요. Z, G, G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STRANGE, STRANGE OK, 되시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하나 서 있네요. 외계인 같아요. FEEL SICK FEEL SICK 울렁거리다, 구역질 나다 네, FEEL, E, E가 붙어서 E 발음이 납니다. FEEL FEEL은 느낌이죠. 어떠어떠하게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SICK, 또 C, S, I, S는 강한 시옷 발음입니다. SICK, SICK 아닙니다. SICK, SICK 아시겠죠? CK가 붙어서 하나에 K 발음이 납니다. SICK, K, K 아니고요. SICK SICK은 병든 아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꾸 SICK, SICK거리면 병들고 아프게 된다고 그랬죠. FEEL SICK이면 아픔을 느끼다 아니야? 그런데 이게 조금 덩어리 표현으로 쓰여요. 아픔을 느끼다 보다는 속이 매스껍고 울렁거려 할 때 FEEL SICK 그냥 나 아퍼 하면 그냥 I'm sick, I was sick 그냥 이렇게 쓰고요. FEEL SICK 하면 울렁울렁거리고 막 매스껍고 그럴 때 그렇게 느낄 때 FEEL SICK 이런 표현을 씁니다. BE CONCERNED THAT BE CONCERNED THAT 뭐뭐에 대해 걱정되다 음? 앞에서 배웠던 표현 혹시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CONCERNED라는 단어가 WORRIED하고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WORRIED 나중에 CONCERN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CONCERN이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관심이 있다라는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BE CONCERNED THAT 할 때 THAT 이하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할 때 BE WORRIED ABOUT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쓰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BE CONCERNED THAT BE CONCERNED THAT 무엇무엇에 대해 걱정되다 MIGHT MIGHT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네, ZH가 나왔네요. GH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 이때 I는 I 발음이네요. MIGHT MIGHT인데 끝발음은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요. MIGHT MIGHT MIGHT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뭐라고요? 예, 도울조 동사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조동사 무엇무엇일지도 몰라 하고 추측할 때 주로 써요. 추측 그런데 그 추측의 강도가 많이 낮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지도 모르는데 주로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MIGHT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SAID HE MIGHT COME TOMORROW 했어요. 이렇게 끊어주시면요. 그는 SAID 말했다 그가 자, MIGHT 나왔고요. 조동사니까 뒤에 COME까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의 안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MIGHT COME TOMORROW는 내일이죠. 그가 내일 올지도 모른다 라고 말해요. 나 내일 올지도 몰라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MIGHT는 아시겠습니까? MIGHT 조동사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FOOD POISONING 식중독 아까 배 아픈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FOOD에서 FOO가 U 발음이 나죠. U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음식 음식 식품 그런 뜻이고요. POISONING 이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 FOOISON 이란 단어 FOOISON 이란 단어가 예전에 그 가수 엄정화 씨가 부르던 노래 제목인 것 같은데 혹시 FOOISON 이라고 아세요? 아 근데 이게 한국도 독이에요. 독 독을 FOOISON 이라 그래요. 우리 뱀이 물면 독이 퍼지잖아요. 예 그래서 FOOISONING 하면 음식이 이렇게 독성화 되는 거 즉 식중독 음식 먹어서 탈이 나는 걸 FOOISONING 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DOG DOG 개 마지막에 쉬운 단어 해봤습니다. 이 단어도 예쁜 단어죠. 철자 그대로 발음됩니다. DOG 어떤 분들 DOG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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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음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강아지 예쁘네요. DOG 자, 마지막 두 번째 중간 복습입니다. BE WORRIED ABOUT 무엇무엇에 대해 걱정하다. FISH 물고기 LUNCH 점심 SMELL 어떠어떠하게 냄새가 나다. STRANGE 이상한 FEEL SICK 울렁거리다 구역질 나다. BE CONCERNED THAT 무엇무엇에 대해 걱정되다. MIGHT 무엇무엇 일지도 모른다. FOOD POISONING 식중독 DOG 개 전체 복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NEED 필요하다. SOME 약간의 어떤 REST 휴식 A FEW 약간의 조금 WORRY 걱정하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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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소식 GOOD GOOD 좋은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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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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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WELL WELL 잘, 좋게, 좋은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뭐, 뭐에 대해 걱정하다.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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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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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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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무엇무엇에 대해 걱정되다 might might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foot poisoning foot poisoning 식중독 dog dog 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즐겁게 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